오늘은 우아하게 하지만 강도는 제법 있는 전신 다이어트 유산소 걷기 운동을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AP 골반 밴드를 착용한 상태에서 오늘 운동을 진행해 주시면 골반 불계량을 바로 잡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밴드가 없더라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맨몸이더라도 얼른 따라오세요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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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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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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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,, , , , ,, ,, ,, ,, ,, ,, , , , 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